내가 오늘 실내에서 물리화면을 좀 쏘았거든요? 아휴 물팬도 저 쓰레기같은 진짜 뭐야 이거 내가 진건가 이거? 도움드래기 음 카페 하라키님 추천 감사합니다 윤드시스트님이라는거는 어제인가? 아닌가? 진건가 이거? 진건가 이거? 지루했던 시간들만 떠올랐던 날짓말 세상의 일들을 모두 지켜 불러내보는 음악 속에 널 맡겨 여기 오늘은 we are party song 이제 우리 우리들의 반 포기보기나 Weeping yo, weeping, 그래 거기, FBD 아무것도 기싸게 충청인 그대 그대에게 살짝 갖다 줄게 지금이 바로 그 뒤로야 할 때 1, 2, 3, here comes the D 이제 D.O.C, funky party 모든 게 날아가는 이 순간이 엄청 살아가는 삶의 의미 좋지 않아요? Let's do it Let's do it Let's do it Let's do it 양안하기 되게 좋더라고 터면을 엄청 많이 먹어 물리야만 스킬이 상대편으로부터 게이지를 뺏어오는 스킬도 있고 자기 게이지를 올리는 스킬도 있고 그래 그래서 스킬들이 전부 다 턴 수급에 되게 좋아요 지금 뺏어왔죠 그리고 바로 낙인 걸면서 게이지 증가했죠 또 턴 넣는다고 보면 그래서 한번 턴 잡으면 끝도 없어요 게이지 증가했죠 그럼 또 턴 넣는다고 또 그럼 또 게이지 또 흡수하죠 또 또 턴 넣는다고 이런 식이야 아 이거 어떻게 깨알같이 잡아가지고 언제냐고 언제 울리냐고 나도 다 10점 10점짜리 몇점 잡아야 되는데 이거를 10점짜리가 있어요 근데 2점진대 없지 않아요 저 잡아도 8점인가 7점인데 아니 이게 말이 안 된다고 내가 토마토를 잡아도 5점인데 내 밑에를 잡는데 12점이 깎이게 말이 되냐 내가 12점 한번 깎이면 토마토를 3번 잡아야 돼 복갈라면 말이 돼? 토마토를 세워만 세워만 어? 100경불됐어 아니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어? 저희는 형자보도 1점이에요 1,2점이에요 하아 씻으면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게 어? 뭐해 이거 어 잠깐만 이거 물산 뭐예요? 아우 아우 상태로 풍경풍삼하고 있으면 다 잡는 거지 뭐 어? 풍경풍삼하고 있으면 다 잡는 거예요 아우 진짜 이거 진짜 하하하하 이거 이것도 물량망강 아니야 하하하하 그러네 하하하하 물량망구? 하하하하 이거 잠시만 근데 이거 비트나 이거 객각도 먹히야? 하하하하 객각 먹히죠 객각 먹히요? 네 브로공 같은 거예요 그냥 브로공 변하라고? 하하하하 아니 브로공 같은 거라고요 하하하하 아 그래? 하하하하 물편도 변하거나 하하하하 물편도 변하면 물량망을 잡지 하하하하 아 그 정의가 있구나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고 싶은 드릴게요 하하하하 정의는 별거 아니야 하하하하 정의가 별거 아니라고? 정의가 별거 아니야 진짜 하하하하 쓰레기야 하하하하 쓰레기 하하하하 푸하프는 뽑았는데 수작이 안됐어요 저한테 하프가 많이 없어가지고 수작 많이 못했고 지금 조합해가지고 먹이긴 했는데 아직도 한 서너마리는 더 먹여야 될 것 같애요 뭐 어떻게 채워라 치워라 아 굳이 칩이 없는데 빨리 비트나 잡는게 잡지 않아요? 비트나 잡으라고? 비트나 잡으라고? 주나 옆에 제 스틱 먹자 스틱 먹자네 그래? 그래? 네 10스틱 10스틱때면 이게 멈쇄요 반격이네 반격이네 왜? 하하하하 물량망을 묻힐거에요 무조건 불닭이에요 아 불발 불발 배트나 비트나 주겠는데 턴 턴 왜? 굴량망을 친다고? 아 이제 한번 쳤으니까 안 치는다 어지네? 대단한데? 아 근데 이거 버프를 먹이네 이거? 버프를 먹이고 그랬네? 흐씨 벙격 어지네 아 이거 불발 날라간다 오? 왜 쟤르치지? 안 잡히네? 오 이거 체력만 하는 거 괜찮은데? 상대 기지 없으면은 뺐죠? 오 뺐네? 어 아 근데 이거 왜 자꾸 왜 자꾸 변기파냐고 이씨 복각 각각 각각 거리겠지? 어 은근 꿀인데? 죽었다 자위라는 것도 괜찮 괜찮 아니! 단격제 미쳤네 이거 진짜 오케이 실드 아 그냥 팁 어? 아니 이거 불빛이 세서 다크색깔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있으면 다크색깔이 안 보여 팁 잡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산다 하냐 불호공 뺏고? 게이지? 응? 불호공을 뺏어 게이지를 뺏었다 망했다 씨 뺏었잖아요 한번 비트나 폭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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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깝다 아 아깝다 죽나요? 죽겠죠? 이러면 이제 불안한데요? 으흐흐 오 빠지면 불안하긴하 왜 근데 왜 이렇게 잡는거 왜 이렇게 느리냐 어차 오 잡았다 드디어 잡았나? 3스타드 그냥... 불공사는게 낫잖아 불공사하고? 그게 낫나? 재울 수 있으니깐 그러네 잡자! 불공 잡자! 턴 받겠... 받겠죠? 불닭이 깨어지면 안되는데 이거 저거 왜 한 번 쳐가지고 오케이 이게 좋거든 자유야만은 낙인이 거의 2턴짜리야 2턴 그리고 자유도 되게 꿀이에요 지금 낙인하고 한 번 더 백각 한 번 하고 복각도 걸고 인같지? 여러분 인같죠? 이것이 물양안입니다 개꿀 자유라는게 좀 꿀이다 진짜 내가 그거 보고 키운거야 내가 괜히 격했어? 물드나와... 물드나와한테만 어? 죽었네? 죽었네? 이게 좀 문제야 어어 금세 죽어버려 저사와두면은 물드나 물드나가 있는사람은 물드나 쓰대요? 예? 그거는 아셔야 됩니다 물드나... 물드나 어느사람 쓰는거야? 이거? 물드나... 물드나 있는사람들은 어? 이거 쓰는거 아닙니다? 어? 물드나 였으면 상대방이 물드나 진짜 많아요 뭐 그래도 그래도 어쨌든 이겼어요? 어... 근데 진짜 아휴... 개같은 게임 진짜 쓰읍... 개겄다 진짜... 하... 쓰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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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손심양옥님 추천 감사합니다 쓰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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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pacityhardER 쓰읍... 이 또 뭐야? 쓰읍... 불불불불이네? 난 물물물물믈 mbbe 한번 제가 주읍... 호대기 쓰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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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흡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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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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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죽었어? 안죽았다고?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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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오우 좋아좋아 오오오허 야 이걸 이렇게 딱 따맣게 잡는다고 우연해지지만 불닭 불닭폭췄 터졌으니 뭐라 불평 못하겠지 저쪽은 아씨 여정이네 죽으면 안됐네 죽지어봐라 죽지어봐라 안돼 아 나 진짜 오케 아 근데 힐까지 좀 많이 남았는데 주님 아니 진짜 뭐 박아버린지도 없어 미친 또라이같은 5 5 5 5 5 5 5 굿게임 굿게임 아 아까 아 아 진짜 엄청 터진다 근데 너무하게 터진다 저 부활 살았나? 돌았나 설마? 부활콜 돌았나? 그래서 돌 때 됐긴 한데 돌았네 또 짜면 되지 어? 아 또 불안 또 방탄거리네 또 와 또 뭐야? 진짜 진짜 많이 터진다 진짜 진짜 많이 터진다 좋아 좋아 어 씨 진짜 짚뻔했어 아니 물량은 너무 불안한데 이거? 스태프 좀 높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 눈이 안좋나? 어? 어? 어?